음.. 피를 좀 채워주시는데 요즘 봐봐 징으로 좀.. 그런 것 같애 징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애 이 얘기냐 징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되는데 돌아가면서 쓰는게 맞긴 한데 풀이갈때는 피 채워지는게 우선인 것 같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나도 풀이가 있는데 각자 스타일이 달라 나같은 경우는 위에 깔다가 징 던졌다가 반복을 하는데 깔아서 그게 차였던 문인 것 같애 각자 본인 스타일이 각자 유저분 스타일이 있어 어떤 때가 이게 맞는지 각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애 스타일이 각자 있는 것 같애 진짜요? 오우 진짜요? 어머 칼부린님 나왔어요? 칼부린님 그거 터졌어요? 대냥 선물? 진짜요? 오 대박 뭐 나왔어요? 진짜요? 뭐 나오던가요? 아아 저기 부스터 30이라고 어우 렉이야 렉 걸렸어 오 정말 잘하네요 저는 잘하네 진짜요? 저는 잘하네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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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극 오, 왜 가시지? 어머, 교연님 어서오세요. 오늘 부캐에서? 오, 진짜? 어머, 축하드립니다! 여하튼 저기 득점 하셨고 이제 뭐 모기코 슈투미가 아겐가 나오셨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다행이네요. 그래도 구경하셨어. 다행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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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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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캐요? 1인! 부캐! 위자드 요즘 돌고있어! 어제 돌았는데 안나오더라고 대전방사기고 있었는데 오늘 강화석하고 결정 강화석하고 170을 한 3개인가 모았어 170을 많이 주죠 귀속이더라구요 아티안 두강 됐을 때 팔구강 됐을 때 얘한테 보내서 해갖고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애 아구 바퀴 예 어머 사랑님은 또 오셨네요 어머 어서오세요 예 아까 아까 뭐 저기 목소리가 안좋아가지고 걸렸는데 오셨어요? 예 어서오세요 잘 보내고 계셔요? 쿠폰인데 내가 시간 날때 입력은 하고 있어요 버섯카는 로브하고 무기가 2개가 25강이고 나머지는 15강에 14강이에요 14강이 아니고 15강인가? 어 15강에 14강도 있구나 어 로브하고 무기가 25강이에요 도시락 15강에 9강 들어있었 15강이 15강이 30강 상대 5강을 22강을 16강을 유튜브 마진 이거.. 알사스 장신굽니다. 얘는. 장신구 세트가 알사스야. 로봇을 25강 해놓으니까 방어 좀 올라가긴 했어. 보석을 조만간 변경을 해야되요. 방어를 좀 빼고 루비를 좀 하던가. 아니면 올 7강 루비로 하던가. 아니면 방어굽을 25강으로 좀 이어서 하던가. 20강이라도 하던가. 나머지 방어굽들은 로봇을 빼고. 예. 143, 145. 안 나가요. 음.. 애도 지금 장창이 비어있어가지고. 여기다 뭘 좀 박아야될 것 같애. 메이크업할 수 5강하고. 뭐 그런걸 좀 박아야될 것 같애. 그래도 라비님이 다니니까. 요기하고 로봇은 25강이에요. 요기는 4초월. 뭐.. 판매하시나봐요. 음.. 맞 Enemy. 그는 안이 축하한 디디입니다. 꼭 Sephalt용태워 Reform. 그는 살랑은 30강이로 선을 상대하다가. 그냥WAN 볼 수 없죠. 다행히 숙ESS하자. 더 메일리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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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메일아이 더 메일아이네. 무슨 장애리아이너? 요기하고 있고. 공간이 많이 배로도 메일아이 더 메일리아이 더 메일아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푸린님이 보니까 아 진짜요? 응. 은총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감사합니다. 마음 감사합니다. 칼뿌리님. 예. 천벌이라 안 되겠네. 보냈는데 뭐 천벌이었다면은 뭐 보내주는 소량의 돈이라도 보내주고 그랬을건데 아쉽네요. 나가셨어? 나온게 또 없구나? 직업기사이로는 했는데 엘리라가 안 써? 아 진짜요? 사랑님? 사랑님은? 감사합니다. 했어요. 일을 차 smart iki 날씨 영상입니다.